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국 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.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해 1월 해리에리스 대사가 물러난 뒤 1년 넘게 공석 상태였습니다. 골드버그 지명자는 버라고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국무부의 UN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 정관으로 UN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조율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.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 하세요.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